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아까는 동시에 하나는 밑으로 놓고 하나는 볼을 올린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동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막고 순간적으로 다리를 올리면서 살짝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볼 앞에서 2, 3cm 정도 공간을 놓고 위로 순간적으로 집어넣고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끌어올려서 집어넣는 끌어올리는 순간에 발끝을 깊숙이 집어넣는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것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